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ll the black music. And I'm also making a strip fashion living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ck 24-7 Chilling. 오늘 간만에 오랜만에 새로운 트랙을 갖고 온 래퍼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음악을 들어볼 거예요. 를윈과 블라카가 함께했습니다. 이건 무슨 일이지? 이 곡의 제목은 부측라이버시라고 이렇게 읽더라고요. 영어로 해석을 해보니까 장애 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블라카는 지금 랩비의 2에 출연해서 노련미 있는 퍼포먼스로 또 저를 또 굉장히 인상 깊게 느끼게 만들었고 를윈 같은 경우는 랩비의 2 캐스팅 오디션에서 영상에서 본 것 같은데 를윈이 방송에 나올까요? 혹시 설마 다음 주에 나오는 건가? 어찌 됐든 이 두 사람이 뭉쳤습니다. 두 사람 다 제가 좋아하는 래퍼라서 또 기대가 많이 되는데 가사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트랙을 들으면서 가사가 좀 인상 깊은 구절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뭐 제 느낌은 아무래도 뭐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뭐 해낼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좀 자기 암시가 있는 가사였어요. 힙합은 그런 음악들이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음악을 듣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길 바라죠. 부춘나이번 릴윈과 블라카가 함께 했습니다.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Okay, let's get into it. 넘네 semb heeft นะ those videos 're siento Storm 하 이거 거의 뭐 2년 전? 3년 전? 미고스 같은 트리온한테서 느끼는 그 어떻게 보면 정통적인 트랩인 트랩 스타일이죠 이런거 해야될거같아 요즘에 은근히 이런 트랩플로우를 듣기가 어려워졌어요 또 유행이 변하고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이런 반가운 트랩플로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다 저는 이게 좋다니까 이렇게 뭔가 트랩 리듬을 즐기다가도 릴윈의 목소리는 약간 그런게 있다고 봐요 말벌처럼 이렇게 공격하는 약간 그런 느낌들? 저는 그런 플로우가 좋단 말이지 아 이거 대단한 재능인데 랩비에 다음주 방송에 나왔으면 좋겠다 기대되요 자 가사 한번 이쯤에서 얘기해볼까요? 내 앞에는 많은 도전이 있다 압박감이 어지러울 정도로 높아졌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길을 찾아 망설임 없이 이겨내 모두가 의심을 한다 계속하지 말고 아 계속 생각하십시오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부정과 자기 회의를 제쳐두고 딱 그 제가 좋아하는 힙합에서 얘기하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때 어떤 마음가짐 같은 거를 멘탈적인 걸 얘기하는 가사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런 가사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암시 같은 게 필요해요 요즘에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살기 힘든 시기입니까? 계속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있는 이 시대에 어찌해도 할 수 있다는 자기암시가 굉장히 필요해요 들으면 들을수록 애틀랜타 트램 래퍼 미고스 같은 트리오가 갈수록 생각나는 그런 구간들이에요 아 플로우만 들어도 알지 아 이거 오랜만에 느끼는 그것이구나 그런 거 말이야 딱 그 블라카는 스타일이 차분하지만 이렇게 뭔가 툭툭 잽을 치는 약간 그런 벅서 같은 느낌의 플로우랄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어 두 사람 플로우랑 정교하다 되게 마음에 들어요 아 싱잉랩도 너무 좋은데 아 죽인다 가사 한번 얘기해보죠 블락카이가서도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한글로 해석을 했는데도 좀 이해가 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한 번뿐인 인생처럼 살아라 살아있어 겉은 춥지만 속은 항상 덥다 눈을 감는 날 온 지옥이 핫스팟이 돼 펀칠라인 죽인다 하늘 위 내 이름이 공중을 장악하고 있어 가사 진짜 잘 쓴다 가사 진짜 잘 써요 가사에서도 연륜이 있죠 두 래퍼 모두 다 진짜 한 3,4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으로 이 곡을 즐겼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들이 플로우 디자인을 너무 잘 짰어 아 이거 저는 이런 조합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 또 좀 기대 이상의 곡이 나온 것 같아요 뭐 드릴 음악이 막 유행을 지금 엄청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런 오리지널라티 있는 트랩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은근히 없어요 은근히 없어 진짜 여러분들 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은근히 없다니까 오리지널라티에 가까운 트랩을 정말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 랩을 들을 때 이렇게 리듬에 바등하면서 움직일 때 약간 이렇게 권투 선수처럼 가드 올리는 이런 춤동작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곡인 것 같아 이렇게 돈을 자랑하는 가사도 좋지만 사람들한테 아 우리는 이렇게 해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뭔가 굿 바이브즈 언니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가사들을 진짜 좋아해요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암시는 더욱더 중요하거든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계속 대내면은 진짜로 할 수 있게 되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Peace out Peace out Peace out